자 다일아리안조선소 어 기분 좋나봐요 우리 제독님 가장 은밀한 기밀파일 하지만 우리의 인물 거기서 끝이 아니지 나도 발키리가 이쁘고 어 저 뭐였지 발키랑 메딕이 이뻐 그랍 10은 좀 넘는 좀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 저 이게 배틀크루저 먹는거구나 이게 어 난 이미시에 그나마 제일 재밌어 어 저는 이 배틀크루저 중에 제일 재밌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공격은 최대한 조심스레 진행해야 합니다 자치령 본부에서는 보통 16시간 안에 외각기제 지원군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곧 드리라 칠 맹스크 황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절자 친구 아 이때는 별로 안좋아했구나 아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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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알겠습니다 진짜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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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별로 안좋았네요 어 아 이때부터 안좋아했구나 내가 배신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거 잘 알고 있을테고 너무 잘 알지 제넛 함장 준비되면 작전을 개시하도록 적의 전투 순영업을 손에 넣으면 자치령 기원 병력에 맞설 재미를 단단히 해야 할 것 어디 중이나 부르니까 감히 아 정말 진짜 되게 웃기지않아요 저 커다란 배틀크루저를 한 명이 단 한 명이 들어가고 있어 어 메딕이다 자 이게 시민이죠 아 아 SCV 저분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가봅시다 네 조종사ех력을 두고 요 즉시 가겠습니다 위 아 힛 스팀팩 하면 최고죠 아 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의무관 규란 거미 지 뭐라구요 끊긴 현상이 발사 발생한다구요 아 뭐야 녹화 너무 오 으 자 야 기막 하지마 어우 여기서는 마린 한마디 한마디가 힘듭니다 이제 주 보시는 마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아까운 자원 이에요 어 저기 있는 놈 이거 그냥 그냥 맞으면서 되겠죠 굳이 제한 살게 없겠죠 어제 갚아도 3 인데 그죠 됩니다 됩니다 역시 여기 좀 깨 줘야 겠죠 와우 아 쟤도 뭐 사거리가 길어 야 죽다가도 메딕 손길 한번 다음에 사네요 아 여기 지역은 전투 생활 다 먹었죠 적의 하나의 한 500명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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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디 몸빵 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너 여기가 고사도 여기가 고 클로 그 수업 애들 위치가 보여요 아예 미치가 뭐 위치가 뭐야 어떻게 하고 시간 내고 낙다운 시켜야 되는데 해치하고 소매는 락다운! 그렇지! 어우, 한 대 맞으면서 해야 돼, 이거 저희도 해체하고, 그러면 어우, 진짜 아프다, 이거 야, 가, 가, 가 또 한 번 어딨어 또 있어, 또 있어 야, 썼어, 썼어 락다운, 어차피 오래갑니다 어디야, 아이고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 에헤, 이러면 큰일 났다, 이거 베이 모스크 배틀 그루저는 3,000명에 4,000명? 와우 어, 야, 이거 벌써 이렇게 되어있어? 망이다, 망했다, 망했다 듣고 있습니다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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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, 침착하게 이봐, 있어, 빨리, 빨리 우리가 처리하죠 이렇고 말고 야,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가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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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, 알았어요 갑니다 어딨어, 안 보여 그렇지 웨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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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획도 쏘네요 베이 모스크 어, 벙커리, 벙커에 들어간 사거리가 플러스 1이 기본이야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지? 물론 내가 엄청 고수인건 아니지만 그게 잘하시는데 자, 이거 어떻게 하는게,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자,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아이고, 여기네요 아우, 탱크 아, 골리아 이거 치료도 못하는데 큰일났네 자 사이언스를 락다운 시키면 포커가 지속이 안되겠죠 그렇지 충분합니다 자 유령이 왜 1등병이지? 1등병? 이건 해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건가? 1등병 그냥? 2등병, 1병 1병인데 1병이 아니라 1등병이라고 되자 그럼 다른거겠죠 와우, 깔끔하죠 자, 한 명 A가고 레이너 특공자는 소수병용이니까 어째서 뭐, 어디가? 갑시다 자, 핵이 네 발이라고 했죠 저쪽에 한 발 또 썸면 되겠죠 에헣 드디어 오늘도 조공을 역시나 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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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 자, 이거도 끝났죠 계급이 일반의 보직이 스포 아, 계급의 일반 보직이 스페셜리스트 그런 느낌이구나 자, 이거도 있죠 여기다가 에헣 하면 핵공력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러면 끝나겠지? 그치? 자, 핵 떨어지는 핵 쇼쇼쇼쇼 봅시다 핵이 어디서 떨어질까 네 어허, 잘가요 어허, 핵 그래픽 봐봐 야, 핵이 한말 더 나왔어 이게 한말 더 나아주자 나머지 잡으러 갑시다 설마 여기 앞에 또 벙커 있는거 아니겠지? 그치? 어허 야, 오르지롱 야, 오르지롱 야, 오르지롱 잘가 야, 너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 아 아, 요런 쓸모없는게 야, 얘 목소리가 너무 착한데? 시민 목소리가 너무 착한데요? 끝 끝 수신완료 확인했다, 본부 수신완료 확인했다, 본부 빨리 갈, 빨리 가라 헥, 메딕 이쁘다는 마비를 너무 실행해서 문제였다고요? 전투수령관 가동과에요 헥 아우 막 사지가 분해돼 아이고, 어떡해 이거 어떡해 자, 일단 보스 없애주고요 이런건요 회복을 눌러서 치읍시다 냠 탱크 먼저 이동해볼까요? 탱크 먼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, 큰일났다 이게 안보이겠지? 그렇지 좋았다 어, 저기까지 다? 탱크 되게 사거리 길다 좋다 야오 맨 치료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료점 자, 먼저 가서 락다운을 걸어줍시다 한마리니? 건방중력 속에 지금 어디있어 지금? 어? 자, 올라가서 들이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들이자 아유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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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, 반 터졌고 안 돼! 안 돼! 고시타 한마리 고시타 한마리 아, 저 위에 또 있구나 저 위에 또 있구나 저 위에 또 있구나 야, 쏴! 얘들아 저 탱크 좀 없으지않래? 큰일났다 저래가지고 어느 세월이 줄까 아 아 아, 제발 시즈부터 좀 아 진짜 전차 반말하네 어, 근데 중인데 야아 탱크 반납 멋지네요 어디로 가야돼? 일로 가야돼? 아, 일로 가야돼? 아, 일로 가야돼구나 아 아 아 아 아 자, 어떻게 해야죠? 가만히 있어봐 생각좀 하게 자 이놈을 이렇게 하고 클로킹하고 올라가서 바로 또 아 아 탱크 저거 저거였어?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오케꽙이 오케오케 오케 오케오케 겁rant staircase 오케오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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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 Presents 락타이도 디렉트 되는구나 아 아 베 str 락타이도 디렉트 안돼요 아 아 안돼 안되는 거야 안되는 거 자 자기가 마인들 으 으 으 으 으 쩔야 또 있는것 같은데 으 어떻게든 지내세요 이제 착하다 아이가 으 으 으 으 니가 하자 클로킹 에서 아 깍아 또 있죠 날짜 벌구요 아 5 으 으 으 으 으 자죠 하자 으 으 8 으 이제 핵쾌 이제 빨리 깨야 이제 탱크 껴안 이제 빨리 빨리 어휴 다 있다 어미지 맞으면서 가 맞으면서 안 아파 보스 약 보스 세다 오케이 전 훌륭 어리 될 거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구요 뭐 진짜요 그런 말에 왜 군대를 가면 왜 그렇게 훌륭 어리 된다 생각하지 왜 때문에 자 다 있다 이게 이것밖에 안돼 어 아 우리 거였어 와우 어딨어 어딨지 야 니가 짤리지 마라 어딨어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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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애들 어딨어 적군 어딨어 아니 적군이 어딨지 알아야지 내가 뭐예요 뭐지 적군 어딨어 어디 보자 듀크네 우리 사오정 아라씨 오호 아 아 사오정 아라씨 우리 구역 구역 내 거주민들을 지배하러 왔다 이렇게 보스 특허프가 나쁜 것 같은데요 아 아 그냥 이거 싸워도 이기겠다 그냥 이건 그냥 싸워도 이기다 아 아 심심하니까 이렇게 써주고 우주대전 아 우주대전 그냥 싸워도 있네 이렇게 배틀크루저들이 다 사라졌네요 끝 사오정 아라씨 로마노프 서기장